혹시 저 새로운 보호자님께 혹시 드릴 말씀은 없으세요? 그 통조림 되게 좋아하는데 챙겨왔거든요. 갖고 가서 먹여주세요. 먹을까? 먹는다. 구조할 때. 너무 잘 먹는데. 잘 먹나요? 똑같아요. 많이 잘 먹어요. 옛날에는 잘 먹었어요? 네. 다 먹었어요. 고맙습니다. 저도 잘 먹었어요. 컴온. 그래도. 그래도 협조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. 잘생겼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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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 번 내 눈앞에 나타나서 밝은 모습 그리고 행복한 모습 보여줘서 정말 너무 너무 고마워. 첫 번째, 저는 정말 행복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그녀가 바랍니다. 이 동일이 너무 특이해지고 하리한테 가족에게 만들기 위해 우리의 가족을 좀 더 이상 기뻐해요. 예 마음이 높게 준다 잘생겼는데요. 잘생겼으니까 감사 인사나 당부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지금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 되게 행복하게 키워주시고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제가 당부는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그냥 이슬이한테 하고 싶은 말은 다시는 기대서 보지 말자. 행복하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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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하게.